오하 나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거 같아 아니 인터넷 기사에서 본거 같은데 지즈래곤이니까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? 야 그거 오바야 100억 너무 많아 아무리 지즈래곤이라도 100억은 오바야 헉? 진짜? 몰라. 아니야. 저 이거 알아요. 3번 저작권을 등록한 2호. 3번 같아요. 제도화 시키려면 3번이... 저작권을 2호 갈 때 발생하지 않을까? 다 틀렸네. 완전 생각지도 못했는데. 다 틀렸네. 나이가 들은 적 있는 거네. 두석 다 사망 후 몇 년인데. 아니 근데 50년이 너무 많잖아. 나는 저작권이 좀 중요한 거라 생각해서 최대한 길게 70년 정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. 죽은 이후에 또 되지 않아? 사망 후. 사망 후. 사망 후 70년. 진짜로. 그렇게 귀엽다. 아니 70년은 너무 많이 보장해주는 것 같아. 많이 보호해주는 것 같아. 나는 100년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? 저 생각에는 저건 다 맞는 거 아니에요. 다 해보지 않았나? 맞다. 어떻게 귀엽지. 뭔가 다 맞는 거 같지 않아? 어렵다. 이게 사용하는 거 같아. 치매를 하는 거. 예에에에에. 진짜? 3번도 아닌. 아 아니다. 생각보다 저장권에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건 저도 많이 배운 시간이었고 영상 많이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